한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커피를 한다고 하면 우리 커피를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커피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몇 년간 고민해왔던 한국의 커피는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왜 카페가 자꾸 망할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를 시작하고 200개 정도 되는 카페 창업 카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한국만큼 이 카페 시장의 흠왕성세가 잘 드러나는 그런 곳이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오래 잘 되는 카페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아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1년 동안 한국인 1인이 소비하는 커피가 거의 360장이 넘어간다 이런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이 인스턴트 커피였고요 그리고 기준점이 한 잔을 원두 10g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나 이런 커피들의 소비량으로 생각해 본다면 1년에 거의 한 90잔 정도? 3일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좀 평균적이지 않나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정도의 통계면 전 세계로 봐도 절대로 작은 소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카페의 개수 그 통계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영국이 386개, 미국이 185개, 한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커피 소비량도 물론 많긴 많지만 카페는 10배 이상 많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많이 만나보거든요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저 카페 하고 싶어요 커피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제가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좀 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의 생각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내 공간을 가지고 싶어서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돈을 버신다면 조금 여유있어진다면 여러분의 카페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국인 중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문화권에서는 라면 집을 하는 건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데 커피를 한다고 하면 커피를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신기하게도 커피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바리스타 자극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도 돈만 주면 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폐업을 하는 사연님들이 했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커피가 맛있으면 카페가 잘 된다 였고 두 번째가 자본이 적어도 감각적이면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그냥 멋진 카페를 만들고 싶다 카페를 만들고 싶다 이 포인트만 가지신 분들이 많았었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은 비슷한데 내가 이제 커피가 너무 좋아서 카페를 하고 싶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프일드를 다녀보니까 나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죠 대부분 이런 분들이 폐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창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창업도 많이 하고 그런 만큼 쉽게 창업하니까 폐업도 많이 하는 게 당연한 논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잠깐만 짚어보자면 커피가 맛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 커피가 맛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사실이죠 커피라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 모두에게 맛있다는 것은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이 작다는 것 10년, 15년 전에는 자본이 좀 없어도 감각적으로 카페를 하면 잘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하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컨셉의 카페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직입장벽이 자동으로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멋진 카페를 만들고 싶다에 머무는 사람들 즉 카페를 운영하고 이 카페를 잘 유지해가는 것에 대한 생각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창업을 딱 하고 나면 앞으로 뭐 할 것인지가 이제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카페 창업하고도 이거를 이어가려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창업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체인점을 만들려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더 잘 되는 편이죠 사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분 중에서 하나가 이제 커피가 너무 좋아서 카페를 합니다 그게 사실 저였었는데요 커피가 좋으면 사실 카페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는 커피를 한다는 것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를 또 해야 되고 커피를 찾거나 커피를 하거나 뭐 좋은 커피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좋은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과 카페를 잘한다는 굉장히 다른 카테고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플들처럼 카페를 돈을 주고 만들 수는 있어요 주변에 지금 생각해보시면 하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카페와 똑같은 그냥 카페를 만드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하플들 지금 남아 있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잘 없다는 것이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폐업을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Q. 카페를 창업하는 이유는? 장난감 아 이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것도 제 경험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번째 카페를 창업했을 때 제일 왼쪽에는 저희 카페 중간에는 디퓨저나 향수 파는 곳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던 곳이 돈까스집이었습니다 비슷한 평소에 이 세 군데가 동시에 그때 핫플레이스인 동네에 오픈을 했었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아마 제가 창업한 일으로 가장 장사가 잘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손님도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옆집에 찾아갔죠 그냥 돈까스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장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오 여기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되냐 그게 궁금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날 제 최고 매출이 57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돈까스집은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일도 있는데 한 달에 4천만 원이면 적어도 잘 된 날은 200만 원 정도 매출이 되겠죠 제가 아무리 발부동치고 하루 종일 가득 차 있고 바빠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카페에 마진율이 좋냐 잘 생각해보면 마진율이 좋다고 하시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싸게 판매하니까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도 없거든요 25평의 일반적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업을 한다 큰 돈을 번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 정도는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구조상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니까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형 카페로 가면은 조금씩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넣을 수 있는 메뉴의 종류도 달라지거든요 브런치나 디저트 베이커리를 넣으면서 객단가도 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1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 매장들도 꽤 생기는 편이죠 그렇게 되면 그 현금 흐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물론 올해 잘 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대형 카페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지만 많이 생기면서 그 카페에 갈 이유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저가형의 테크아웃 위주의 어떤 매장들이 그 매장들을 몇 개 하시면서 돈을 버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돈 버는 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한 10년 가까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카페가 이 대구 시장에서 몇 개가 있나 떠올려보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카페의 개수는 몇 천 개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계속 벌고 성장을 해간다 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곳이 손에 꼽는다는 말이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큰 돈을 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다 카페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카페가 어려운 이유가 스타벅스에 정말 많이 갑니다 저만 해도 애매하면 스타벅스에 갈 정도로 스타벅스가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와이파이, 음료 출시하는 것들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들 그리고 분위기 하며 모든 것들이 정말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한 개인이 오픈해서 스타벅스보다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자본이 있어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스 스크린 쿼터제 스타벅스를 뭔가 국가에서 규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 카페가 살아남질 못하니까요 그 생각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터리 카페 콩 뽑는 곳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로스터리 카페를 오픈하는 게 가장 잘못된 선택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망했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나 이런 식의 커뮤니티나 열심히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저도 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스터리 카페는 개인이 운영하기에 카페가 잘 되기 정말 힘든 구조거든요 콩 뽑는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카페만 가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개인 카페 중에서 커피 맛있게 하는 곳 정말 많습니다 로스팅기 없이도 커피를 맛있게 다양한 로스터리들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로스터리를 하게 되면 또 필연적으로 제조업을 해야 되고 납품을 해야 되고 쇼핑몰로 원두를 팔아야 되고 카페를 해야 되고 다 잘하실 수가 있을까요? 카페만 집중해서 하는 곳보다 여러분들이 로스팅, 납품, 원두 판매 하면서 더 잘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에만 집중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죠 차라리 로스터리 카페를 할 거면 카페를 포기하시고 이쪽을 좀 더 특화시키는 게 돈을 버실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카페 창업 저만 해도 지금 몇 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추진 계획을 다 처리를 했어요 대구에도 저희 세컨 브랜드를 만든다 서울에도 저희 쇼룸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진짜 실제로 이 업계에 있어 보면 정말 어려운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곱셈이에요 이거 제가 어떤 책에서 옛날에 봤었는데 카페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만약에 한 10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서비스, 청결, 메뉴, 커피맛, 인테리어, 음악,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근데 곱셈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가 0일 때 하나가 떨어질 때 모든 게 깨진다는 말이죠 모든 게 좋아도 손님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매장이 있다면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할 거고 다시 가기 싫어집니다 너무 친절하고 좋은 곳인데 커피 메뉴나 이런 게 맛이 없다 그러면 갈 이유가 없죠 아무리 친절해도 그리고 모든 게 좋은데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또 가기 싫어진단 말이죠 이게 카페의 어려움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셔야 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서 하나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렬이 잘 돼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가상으로 제가 한번 맛있는 라떼를 판매하는 곳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창업자에게 어떤 스토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떼를 실제로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진짜로 맛있는 라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이런 스토리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한 1, 2년 동안 진짜 라떼만 연구하러 세계를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다양한 나라별로 좋은 라떼를 마셔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미리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임을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이미 장착을 한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강력한 브랜드의 시작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가진 상태에서 라떼의 중점이 갖춰져 있으니까 대형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라떼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상권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피스 상권이나 관광지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다 채워져 있더라도 내가 선택한 시장이 이 메뉴가 자주 먹어야 되는 메뉴인데 관광지에 들어가면 또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 라떼라는 메뉴가 굉장히 잘 전달될 만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브랜딩은 우리 라떼 맛있어요 우리 라떼 정말 맛있어요 가 아니라 내가 맛있다고 하기 전에 손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 라떼 맛집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장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메뉴판에 라떼만 있다 뭐지 이 사람 무슨 자신감인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면 눈앞에서 우유를 블렌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졌다면 뭐 카페 이름도 월드라떼 라거나 뭐 이런 것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부분들이 일치가 되고 정렬되게 만드는 것 상권, 손님들에게 대한 애티튜드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 정렬되게 가져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혼돈스러운 시장에서 내가 어떤 곳인지 알리고 내가 만드는 것에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곳을 만든다고 해서 잘되는 시기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성공의 법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물론 규모나 컨셉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는 1억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죠 4천만 원 있으면 됐었는데 대출을 받으셔서라도 1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원하는 카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 정도만 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카페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상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비슷한 모양의 상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상가에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권이 말도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1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상권에 내가 원하는 컨셉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돈을 이 정도 모으지 못한다면 솔직히 창업하셔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꿔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떤 곳에 쓰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브랜딩에 최소 500만 원 정도 쓰셔야 돼요 너무 비싼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하는 브랜딩 업체에 한번 해보시면 500만 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해주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성공 확률을 50% 이상 높일 수 있다면 차라리 머신 넣지 마세요 에스프레소 머신 500만 원짜리 사지 말고 머신 없앤 다음에 브랜딩을 하는 게 저는 더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봅니다 이거는 작은 규모의 카페이고 대구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브랜딩에 500에서 1000만 원을 쓰고 보증금도 뭐 한 1500에서 2500 정도 사이가 되겠죠 인테리어에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 같은 거 하는데도 1500만 원에서 용도가 들어가고 기타 비용에도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벌써 1억이 넘어가지 않나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작은 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나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결하는 많은 카페는 최소 전문가 5명 이상이 모여있는 곳들인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혼자서 이기려고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명쾌하게 블랙로더 커피에서 라기보다는 원두납업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참 진짜 웃기는 사실인데 카페를 오픈하시고 원두 업체를 많이 바꾸시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치고 막 잘 되는 곳들이 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납품업체와 카페의 관계는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요 카페를 오픈하신 사장님이 커피에 신경을 쓰시면 안 돼야 됩니다 신경을 쓰지 않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믿으셔야 되고 카페를 오픈하신 사장님은 커피 세팅 맞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손님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납품업체를 어떻게 찾는가 저희가 해온 일들을 기준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일단 블렌딩 종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야일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 보면요 블렌딩 하나만 안정적이고 맛있게만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라는 게 식품이거든요 과일 같은 거기 때문에 맛이 계속 변합니다 근데 그런 변함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재료를 교체할 만한 커피 재료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유지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공수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블렌딩 종류가 하나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10개 다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 100명은 달라붙어서 그것만 해야지 100명은 좀 오바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격 싼 거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싸다 로스터리들이 충분히 그 가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싼 거를 찾으신다면 로스터리도 싼 재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싼 재료라는 게 그렇게 많겠냐는 거죠 오래된 재료를 쓰거나 품질이 떨어진 재료를 쓰거나 안 좋은 재료를 가리기 위해서 로스팅을 한다던가 물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반에 창업을 하신다면 차라리 좋은 재료를 좀 쓰시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이건 제가 로스터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 로스팅을 강조하는 업체들은 때로는 재료를 신경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그래도 평균적인 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로스팅을 강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똑같은데 로스팅으로 막 엄청난 맛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참조를 하셔서 한 두 군데의 좋은 업체를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찾으신 다음에 전적으로 믿으면서 너무 많은 곳들에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렇게 협업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피의 맛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따라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을만한 사람인가 그거를 보십시오 자 로스터리 카페를 한다 저희보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보다 잘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로스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요 어? 커피리브리보다 맛없는데요? 모모스보다 별로인데요? 오늘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아 거기보다 훨씬 맛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로스팅을 하는 순간 제조업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네 카페와 비교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로스터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본 어떤 초격차라는 책에 그 말이 나왔어요 장사를 할 때는 동네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만 제조업을 하는 순간 세계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로스터리를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납품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종착지는 아니에요 그 길을 거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팅으로 성장을 하려면 말이죠 납품을 하거나 쇼핑몰 원두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런 각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과 오래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잘 장착하셔야 되는 게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사실 로스터리 카페를 한다면 트래픽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펜을 만드는 것이죠 오픈하기 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로스팅기라도 집에 사놓고 이런 것들을 손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커피를 드리면서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하면서 세미나를 만들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팬층을 만들어주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커피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로스팅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공방이라도 하나 가져서 싼 머신으로 한번 계속 볶아보세요 한 몇 개월간 볶아보면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로스팅은 연기를 마셔야 되고 생도 분진을 맡아야 되고 잘 되게 되면 포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환상처럼 연금술처럼 커피를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험난한 카페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한 것도 같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실패 확률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창업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세 번 정도는 카페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했지만 카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일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옛날과 지금의 달라진 마인드는 제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카페도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창업한 후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이 목표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